자 여러분들 이제 다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뭘까요 그렇죠 이제 재료명과 치수를 기입하는 거에요 자 먼저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이게 쉬우진 않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좀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이런식으로 색깔 있는 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치수를 먼저 뽑아야 되는데 어 이 부분 자 치수는 위 아래 여백에 다 치우면 되요 이쪽에 넣을 필요 없구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이 부분입니다 음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좀 할게요 갈색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흰색으로 하면 되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도면이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선을 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에요 맞죠 자 이 치수가 얼마에요 도면을 봅시다 예 3600 그 다음에 여기는 900 아 점 아닙니다 여기는 사용 자 이미 치수 됐죠 치수 치수 뽑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쪽 자 여기 이렇게 뽑습니다 이쪽 부분 이걸 끌잡아 봅니다 여기를 끌잡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자 높이 그 다음에 여기 땅 높이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거 얘기하는 거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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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선을 이렇게 끄면 자 여기는 얼마 200 50 200 900 450 이걸 얼마 반자 높이 2400 이거는 나오겠죠 치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재보세요 뭘로 디 아이로 해가지고 검색해서 치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치수 이쪽도 뽑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뽑아주세요 자 이 땅에서 한 개다 두 개 더 올라갔죠 지금 땅이 여러분 잘 안보이는데 지금 땅이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치에 넣어있죠 그러면 치수를 이런 데도 좀 넣어주세요 300 이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어떻게 150 150 이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높이 150 이다 넣어주고요 넣어주고요 또 치수 뭐 이런거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밑에 밑부분 이렇게 넣어주게 되어있죠 자 있으면 이런식으로 얼마 420 양쪽 얼마 100 100 100 100 100 그래서 총 치수가 얼마다 820 이다 여기는 똑같습니다 얼마 100 100 200 100 100 100 총 치수가 얼마다 600 이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 할까요 또 치수 이제 치수를 다 들어갔어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첨화 나옴 얼마 600 이 나갔다 맞죠 자 치수 또 뭐가 빠졌나요 음 이것도 넣을게요 자 물매 10분의 3.5다 이기도 10분의 3.5다 음 또 없는데요 아 이것도 한번 넣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중입선에서 얼마 600 이 나왔다 이것도 합시다 600 이 나왔다 이게 지금 첨화 나옴 얘기하는거에요 첨화 나옴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끝 치수를 이렇게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될건 이겁니다 재료명입니다 여러분들 재료명을 지금 선생님이 하나씩 뽑아줄게요 자 헷갈리니까 먼저 하나 이 부분 자 이 부분 꺼내줄게요 이게 A로 할게요 A 자 A 맞죠 그 다음에 A이고 이 부분 이 부분 자 여기 윗부분 뽑아갈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런식으로 뭐 선생님이 생각하는 위에는 이것만 해도 돼요 자 이거하고 뭐 이게 B 선생님 적어줄게요 자 이 부분 하나 둘 셋 C 맞죠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요 C가 되죠 공간에 또 찾아오고 싶다 여기도 이렇게 넣으세요 C 이거 똑같죠 이거 B 맞죠 그 다음에 이거 D 이거 D 또 뭐가 있을까요 큰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왜 나머지 해치이 다 되니까 근데 이런거는 그냥 넣으면 되겠죠 이거 뭐예요 수평 깰 때 맞죠 이거는 뭐예요 반자 바지 뭐 반자틀 고정하니까 반자 뭐 그 고정 반자바지라 할게요 음 아 달대 달대죠 달대 달대바지 이거는 뭐예요 달대 설치 그러니까 수평 깰 때 설치 취소 안되대요 달대바지 설치 또 뭐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라고 합니다 A는 뭔지 B는 뭔지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A는 자 먼저 A를 적을게요 자 아 이것도 있네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것도 있죠 이거는 뭐 A B C D E로 할게요 E 자 먼저 A를 할게요 A 자 A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방수 파이프도 넣고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뽑으세요 자 제일 위에서부터 할게요 자 시멘트 기와 잇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와 거리 이걸 기와 거리 합니다 기와 거리 우리가 얼마를 했죠 20 곱하기 20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호 모르타르 THK 30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액체방수입니다 액체방수를 몇차 3차정도 합시다 3차 세번 발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THK 150 이게 A입니다 이걸 여기다 찍는 거예요 자 B 자 B 한번 봅시다 자 B 자 B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온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뽑아낸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고급 장판지 마감을 했다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보호모르타르 보호 모르타르 THK 30을 했다 그 다음에 콩자갈 다짐을 얼마를 했다 그렇죠 100을 했다 THK 자 얼마죠 파이가 얼마 그렇죠 25 골뱅이 250 250 가진 개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열제 바닥 단열제 얼마를 했죠 그렇죠 85 THK 85 이게 B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에는 자 C C 한번 봅시다 C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있고 밑장 콘크리트 있고 접수다시 있습니다 C 하나 둘 셋 그냥 뭐예요 철근 아 이거 바닥다닐 때 들었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THK 150 했다 그 다음에 버림 콘크리트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한글로 버림 콘크리트라고 적어도 됩니다 콘크리트 THK 50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잡석 다짐 THK 200 이게 C 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천장 뒤로 갈게요 천장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죠 자 천장 한번 봅시다 맨 위에 반자 틀이 45 곱하기 45가 골뱅이 얼마 450강 기울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석고보드 설치 그 다음에 반자 돌림대 얼마 36 곱하기 36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개 되어있습니다 뭐 고급 천장 장지 마감 이게 D입니다 뭐 어렵나요 없죠 그 다음에 E 그렇죠 E를 하고 있습니다 E는 이거예요 이제 기하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뭐에 올렸죠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용머리가 들어갔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뽑겠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머리 기와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또 이게 있죠 숙기와 한켜 암키와 세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르타르 채우 이게 E입니다 자 A B C D 다 있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이거 뭐예요 처마 반자 설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때 설치 숙배 깰 때 설치 달때 반이 설치 구속으로 적어주세요 무슨 반이 적어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저 이거 뭐예요 여기는 그냥 아치 설치 생각나는 듯 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위에 뭘 할까요 그렇죠 논슬립 마감 미끄리지 말라고 맞죠 이런 게 있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넣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도면이 꽉 찹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재료명을 했어요 재료명 재료명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ABCD 아시겠네요 아 또 하나 더 할게요 여기에 물 끈기홈 있습니다 물 끈기 홈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냐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못 사셨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감사합니다